안녕 연수와 전날과 친구들입니다 해피시드 왔습니다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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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스카이랭젤 스카이랭젤 먼저 해피가 하고싶은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우리는 뭐랄까요 대규빈이 하죠 대규빈이 하죠 예 두명 두명 맞죠 이게 평범군 이게 나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기 저거가 잘 안되네 아이 여기 해피시 해피시건 끝났어요 예 됐습니다 어 결정 하겠습니다 낙대결 뭐하겠습니다 A 하겠습니다 연수 B S 나 내가 노란색이지 어 창이 밑에 있는거에요 여기있거에요 으흠흠흠 먹어야지 어 좋겠다 고맙어 예 30점을 얻었습니다 안돼 어 어 어 어 여깄다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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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어 어 안돼 벤 iveness 어 예 예 내가 받을게 내가 받 아니 아냐 위에 파란색이 내껀데 25잖아 여기 hin 어 어 ו 여기이다 여깄다 캐시에 조금 더 있네요 캐슬로가자 캐슬로가자 이걸로 배우면 되는거지 이걸로 안돼 안돼 맞췄다 이걸로 있습니다 이 오늘은 내가 받을거야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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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그럴 수는 없어 이거 반칙이야 어 이건 아닌데 이건 반칙인데 내가 다 썼잖아 넌 나 썼게 나 썼게 나 썼게 아니에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반칙이네 이거 게임이 조금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거에요 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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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현아! 미안하지 말라! 상현이 무슨 거일 거야? 물어야지 청! 누나 아빠 미안하지만 내가 받을게 어르신 마음만 받을게 어? 아닌데? 시간이 다 됐네 상현아는 이제 맞을거야 상현아 어디야? 어? 내가 줬네 1! 빨리 맞춰 아! 연수가 졌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아! 아! 드디어 연수하는 거 할께요 다시 해볼께요 연수는 탱크가 좋아 오늘 똑같은거 한번불이 없음 네? 똑같은거 두번한게 없음 네 어 기다려봐요 어? 어? 이거 몇 개있지? 몇 개는 없는데? 나! 1, 2, 2, 2, 3 다음에 다시 가야되네요 엘씨 카드를 입은 다음에 어플 게임 어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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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게임은 1대 0입니다 이긴 사람은 1대 0입니다 지금 네? 이긴 사람은 어 파티팩 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팩 파티팩 나는 게임 이 게임은 연수가 잘해서 연수가 이길거에요 근데 아까는 제가 잘해서 제가 이겼어요 오늘 손맛 어때? 뭐? 손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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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잘 읽고야지 하나 둘 하나 하나 처음 안만나거든요 엘씨 많이 만나봤어요 누세 음? 지루 B B B B 이걸 보세요 이거 이게 거짓만 말해주세요 이를 계속 흘러요 이를 분실하지 내가 할게 음 잘 안되네 이게 음 이상하다 네 이제 됐어 됐죠 조명 됐죠 전 탱크가 좋죠 탱크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비로 쓰고 아겠죠 기도하봐요 어 먼저 이걸 껴야돼 내가 뀌다 해 내가 내가 뀌 수 있는 거야 야 왜 너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눌렀어 오케이 그냥 빌 땐 이거 눌러놨어 오케이 꼭 해야 돼 어 꼭 해야 되지 그럼 이걸 움직이는 거야 응 이걸 움직이는 거야 그럼 뭐로 쓰는 거야 이거 빌 쓰는 건 똑같아 야 달랬죠 가자 어 야 잠깐 맞췄네 내가 무슨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준거죠 아쉬워요 이건 이상해 이걸로 이거 등긴 거야 하여튼 해요 준비 시작 안 움직이네 준비 시작 움직여 왜 그러지 비 해봐요 비요 근데 왜 이건 안 움직여 몰라요 몰라요 저는 이거 뽑는 게 나 예 야 이건 무료판 나 유연아 이번에는 꼭 나 유연아 이거 꺼내 미쳤네 응 나 아무것도 안 눌러 예 뭐지 라고 여기 있어요 자 지켜줄게요 야 내꺼 안돼 E B B 누르세요 B B B 역시 4대 1 이걸로 움직이는거에요 아이처럼 움직이는거 근데 왜 구멍 야 구멍에도 왜인거야 어 격화했네 야 내가 진거야 둘다 졌어요 예 이겼다 이건 무효판이야 알고있지 네 우리 처음 타야해 다시 응 정말 어렵군요 게임은 공평하게 하는거지 아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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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 쐈지 내가 잘 쐈지 아이처럼 어 이렇게 하나거구나 어 사랑이 진짜 하나도 자 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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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된거야? 죽은거야 잘했네 5대 이게 뭐라고 다 왜 저러가냐 재미없어더라 총 맞쎄 총을 모자라 잘 뛰어야돼 둘 다 미션 실패 연수 승리 이건 공평하지 않죠? 그래 이건 연수가 잘 안나고 인정한다 다른게임하게 이거 뭐할까? 내 차례야 뭐하고 싶어? 거기다가 야 이거 좀 가라 되게 큰일하니까 그런지 좀 더 알겠는가? 아니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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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제 이거 빼야돼 누르면서 빼는거에요 어 이게 빼야네 보니까 이게 잘 안꽂아도 있더라구 아 잘 안꽂아도 있어서 잘 안되는거였구나 응 나와요? 됐어 아니요 여기 이제 뭐할거에요? 자전거, 골프, 탁구, 가뭇 어 어 우리 검수? 어 저는 검수? 검수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합 시합? 주묘해야되는데 라틴 주묘 주묘 어 어 어 이거 안된다 띵띵띵띵 어 안되고 있네요 계속 계속 그냥 하겠습니다 자 띵띵 에이 어 다시네 어 처음부터 응 띵띵띵 띵띵 어 야 이건 치팅 야 이건 치팅 야 이건 치팅이냐 네 저거 한번 져줄게요 알겠죠? 이기기 없음 저거 한번 져줄게요 져준다니 져야지 한번 제가 치팅했잖아요 저거 져줄게요 응 알죠? 응 먼저 왜 안되지? 왜 안되지? 왜 안되지? 됐어 그래 네 네 이제 져줬으니까 치팅 안이려 네 진짜 판 으아 싸우러 왔어요 네 진짜 판 이제 됐어요 공개 거야 오 descon école 응 가자 치팅 아니 우리에요 너가 안된거 같아 우리 어떻게 안된거같아 아예 여기에가 못한거야 아니 봐봐 계속 내 낯을 순다고 하잖아 이렇게 눌러면되요 아 윌스포츠의 단점이 이거에요 윌스포츠는 맨날 이루거든요 그냥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을 해봤는데 어떠나요? 이제 스마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